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무대에 저희 댄스의 웨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면 그 정도는 됐어요. 그 정도 됐습니다. 기대가 더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자 또 계속 질문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순간 남장이 무릎을 붙자마자 어우 페이스를 들어보니까 클럽의 싸이키인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